부산의 한 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가 7살 어린아이를 잡아 끌어서 물에 빠뜨리는 CCTV가 공개됐습니다. 훈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영상 보고 판단해 보시죠.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체육센터에서 수영강습이 한창입니다. 잠시 뒤 수영강사가 한 아이의 다리를 잡아당기더니 물에 빠뜨립니다. 아이가 다시 수업에 참가하려 하자 다시 물에 빠뜨리고 수차례 물을 먹이는 듯한 행동도 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아이를 들어 성인 수영장 안으로 집어던집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감시탑 위에 앉히기까지 합니다. 수영강사 A씨가 수업 도중 수강생인 7살 B군에게 한 행동들입니다. B군의 학부모는 해당 강사로부터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훈육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며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센터 측은 해당 강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며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황거람입니다.